이송 찍었는데 수호천사가 없다는게 아쉬웠던거.. 아! 전 매너.. 매너.. 요럴땐 어떻게 해야되냐? 저는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죽겠어 은은은이 공을 참고로 어 좋아 좋아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었어 아주 감동적인 사연이었다 가자 아 이거 뽑았습니다 15만원 주고 루 덴 루 덴 루 덴 루 덴 루 덴을 놓고 줘야 되나 루 덴은 별로 만들고 싶지 않긴 한데 약간 애매한 것 같아 애매하네 이 친구 왜 아주 애매해 템을 껴줄 친구가 하나 필요한데 지금 아 아 이기고 싶었는데 아깝다 야 R이 끌고 갔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배치가 아쉬웠어 아쉽다 아쉬움 아 배치 너무 아쉽다 배치의 아쉬움이네 아쉬움이네 아 아 얘를 쓰고 싶어가지고 근데 모렐로여서 어차피 지긴 했겠지만 아쉽다잉 아 아 애매해 아 이것도 애매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아 아 뭐 없냐 아 아 그냥 스태틱을 베인한테 쓰지 말고 얘한테 쓰지 말고 얘한테 쓰지 말고 아니 뭐야 점프에서 피했는데 왜 죽었냐 아 얘는 야 얘는 피해지고 얘는 안 피해지는 거든야 그거 아니야 하아 에이씨 모르겠다 게임은 감으로 하는 것 내 감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가자 끌려갈 가능성만 계산해 암살은 제거한다 있어 하하하하 바꿨는데 안 만났구만 여긴 뭐야 삼검사에드 인자 삼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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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삼검님 삼검님조즈 하하하 배치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뭘 집어야될까? 용발이 요새 참 중요해서 용발도 만들어놓으면 참 좋은거같은데 뭐집을까요? 뭐집을까요? BF? 소호천사를 만들 준비를 한다 음..예쁘지 않아 아..아 나 원래 이거 안집을라 그랬는데 저사람이 맞습니다 저 원래 허리띠 만들라 그랬는데 아시지요? 아 나 원래 허리띠 만들라 그랬는데 왜 일로 달려왔냐? 만들생각이 없었는데 아씨 허리띠 만들었어야 됐는데 왜 일로 달려와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거지 만들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지 어후..용발 벌써 만들었다 아야 벌써 만들었어 기본 패시브요? 아 그걸 가서 맞으면 어떡하냐 아 그걸 가서 맞으면 어떡하냐 영발이 벌써 있어 아 근데 다.. 욕발이 괜찮은 이유가 다.. 기본이 AP니까 그지? 욕발을 만드는게 의미가 있긴 한데 알톱이건 차이 네 목숨은 끝 12원속 올리는 판단 없대 의미는 없어 한 마리 더 올리는거지 몸빵을 늘린다거나 할거야 기후판단 하아..좋은 판단이라고 할 순 없지만은 한번 생각해볼 만은 하지 아 1등이였어? 한번도 앉았어? 그럴 땡이었나? 아 강의 영상이요 해줄게 있나 강의 영상을 내가? 나같은 놈이 무슨 강의를 해드릴까요? 네네 나 초보자인데 저한테 무슨 강의 듣고 싶으신가요? 틈이 4개를 안나올 가능성이 있어 나올 수도 있고 확률은 50대 50정도 되는거 같아 4개일때는 롤츠의 강의 영상 강의 영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강의 영상? 강의 영상? 강의 영상이랑 조개는 조개는 백로드 짠 기본적인거? 뭐가 있어가, 기본적인게? 나 덱 하나밖에 할 줄 모르는데 저 공허 싸움권 메이지밖에 할 줄 모르는데 덱 하나밖에 할 줄 모르는데 저 2덱 하나로만 올라왔습니다 아우 나왔다 나왔다 아우 한마리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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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올라갔어 나 뒤집기 짓고 싶거든 되나? 뒤집기나 짓을 수 있나? 되나? 되나? 다 나왔어 돈만 먹으면 된다 이제 뭐이? 체력 1590 1150 블리츠냐 뭐이기냐 아 배치 잘못했어요 앞에서 나 대면 안되던데 야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네 아우 대박 초가스가 벌써 있다네 나도 이제만 아 또 나왔네 아 또 나왔네 이거 아우렬 미치겠네 또 나와있네 아우 이거 이중새끼가 괜히 여기서 이자동을 받고 하고 있는거란 말이지 삼메이제가 안되거든 이게 날듯 으흠흠흠 콩콩 숨어 아우 일로 뛰는구나 일로 뜰 줄 알았네 아니네 졌겠지? 피바라겐 아 아깝다 쪼금만 잡지 아쉬웠어 나 모렐로 없지 지금 BF있지 유미 유미 안되겠지? 앞에서 잡을거니까 첨가못 가능성 있어 첨가못하고 허리띠 첨가못 허리띠 어어 저거다 허허허허허 저거야 나한테는 안올거야 저건데 나한테는 안오겠지 첨가못이 없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 음 나는 음전자가 날거 같은데 음전자지 볼까 차라리 아 안되겠네 허리띠 허리띠 여누나 아니면 허리띠네 허리띠 허리띠 가야겠네 내보지 아나요 나보지 아나요 난 안어 슈즈는 좀 오바이고 루덴도 좀 애매하거든 그냥 들고 있어봐 일단 생각좀 해봅시다 크립까지는 일단 봐야될거같아 그치? 지금하는건 조금 오바고 크립까지는 봐야될거같아요 아프겠다 아프다 두마리가 남았다 두마리가 이거 두개 팔고싶거든 아니면 이렇게 할거야? 아 당장은 이게 좋거든 아 이자를 먹고싶다면은 요게 맞는거 같긴한데 야생 이기면 베스트긴한데 또 만난거 아닌가 다른사람인가 그럴거고 다른사람 박마산의 만화를 쭉쭉 뺏어가고 있구나 그치 좋네 아휴 그냥 어익쓰지 말걸 아휴 아휴 애매하구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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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템 맞다 기본이 여섯개인 사람들이 되게 많네 우리는 점점 아휴 흠 급패스 슈즈 슈즈 한 마리만 더 오케이 슈즈 맞췄으면 더 많이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좀 애매해요 확실히 그치? 애매하다 소우천사 만들고 싶지 그치? 육마뜰 만들고 싶고 아 4스테이지 크립까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가고 싶거든 나도 내가 욕심 부리는 건가? 8레벨 때 누워를 올릴 줄 생각해봐야겠는데 이 사람 1등이구나 이블린 4마리가 봤다 나 지금 이블린 4마리 본 것 같은데 아.. 시바나를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시바나 가야 될 것 같은데? 시바나가 맞는 것 같아요 이블린 이블린 갈 것 같아 그치? 느낌이 에이피 이블린도 살짝 그럼 에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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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피가 너무 많다 마법공원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스웨이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스웨이는 용발톱 쏘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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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잠깐만 청가못 용발톱 뒤집기 뒤집기를 집어? 아.. 어떡하지? 뒤집기인가? 아.. 고민된다 야.. 악마를 놓고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 룰루가 1렙이잖아 룰루를 빼고 모르가나를 쓰면 어떨 거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 그치? 괜찮지? 룰루를 빼고 모르가나를 쓰면 어떨 거라는 모르가나를 쓰는 거야 뒤에서 그래서 이 악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40% 확률로 나도 만화를 쭉쭉 뺏어 먹는 거야 어때요? 요 판단 어떠해? 요게 난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군요 아이씨 아프다 개 아프다 아 집을 거 없었는데 어차피 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껴줘서 껴줘는 게 맞았던 거 같은데? 아 이거 8렙을 찍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별이 너무나 적어서 별도 올려야 될 거 같은데? 아 포기하고 있잖아요 얘는 포기한다고 치고 얘도 포기한다고 치고 2연 찍어야 돼 한 톤은 뻑여야 될 거 같은데 다음 톤에 레벨업하고 우린 때려 막는게 나잖아 유미는 유미가 나올지 모른다고 그것도 맞는 방법이긴 하지 맞아요 맞아요 이 침묵 잘 버티네 나도 잘 버티고 있다 나는 덱이 안 센데 왜 1등인지 모를 정도거든 난 내가 약한 걸 아는데 나도 왜 내가 1등인지 모르겠어 매칭 운이겠지 이게 다 다른 덱 보면 되게 세거든 난 오히려 내가 왜 1등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이블린도 뽑아놨네 그쵸? 되게 약하거든 왜 기구지 그런 생각들 정도로 어렵다 게임이 쉽지 않네 아 잘 나와야 될 것 같아 템 7개면 되게 많은 편은 아닌데 다 3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2개? 3개? 예상해 봅니다이 1개만 더 아쉬울 것 같은데 1개만 더 어 수호천사 만들고 아우 한 번 더 안 나와? 진짜 안 나오나 진짜 안 나오나 아 시바나 던졌어 시바나 던졌어 시바나 던졌어 아 시바나 2성 찍을 수 있었는데 던져버렸대 아 여기 있었잖아 아 사났는데 아 사났는데 나 모렐로 없니 혹시? 없나? 모렐로 없을까? 라스트 큐 모르가나가 모빌이 한 마리도 안 나오네 아 아 템 어떻게 주지? 하아 얘한테 0발을 줘 아 이거 아 바꾸지 않았어? 안 바꾼다고 초과스가 모렐로 초과스 야 얘한테 뭐고 뭐 주는건 어때? 차라리 초과는 어떨까? 아 룰로 빼고 카카오트로 아 요건 맞다 하하 왜 안 나와 하아 모르가나냐 이 카사스냐 아 아 아 이즈 아 아 아 아 아 그 놈의 렌과 이 무기인의 싸움이로그가 재밌네 와 대박인데? 아 루덴을 맞춰야 되나 아 선택지가 로덴 밖에 없는데 요건 이게 맞다 그치? 선택지가 없어가지고 연운도 없어가지고 요렇게 가야된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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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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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이거 누구죠? 시바나? 시바나 주는게 나니까? 아 궁을 너무 못 썼는데? 얘 왜 가만히 있어? 아 나 모렐래 없구나. 아 그러네 못 잡는거 아니야? 마사카 마사카 모렐로 어디갔어 아 졌어 아 이걸 지네 내 모렐로 어디갔니 이거 누구 주냐 얘 이거 누구 주지? 고민되네 위원장 솔 음 4 5 5 이 안 잡냐? 모렐로 이번에 묻은 것 같은데 아 누구지? 미치겠네 레드? 레드? 아니 근데 나 돈을 모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나 9렙 찍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카사스를 빼려면 앙갈 빼야 되는데 조금... 아 쉽지 않을까? 아고압해 지금 마너 쏙쏙 빨려오는데? 다 있어 이게 내 끝이야 이거 좀 못 추천냐? 오오오오 안돼 헛허 죽었네 살아섰네 모렐로가 무채야되는데 이거 언제 주니야 누구 주냐 고민되네 미치겠네 요거 누구주니 미치겠네 시바나를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말이지 가 시바나 그냥 바로 주자 이런거 아껴서 뭐하나 미치겠네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허허허허허허허구옷 어어구읐 어 나한테는 무슨 아이템이 올까요 아이고 나한테도 무슨 아이템이 와줄까요 나는 가서 슬가 나올 것 같은데 가서 슬가 나올 것 같아 아 이게 카사스가 맞나 싶기도 해요 카사스가 맞을까 마법공학이 낫지 않을까 아 고민되네 마지막 라스트 카드를 여러분이라면 누구 쓰실래요 누구 써야돼 슬가스 두마리는 안되겠지 라스트 카드를 누구 써야되지 야 50원 안쓰고 뭐하냐 이게 무슨 패기야 용발을 못만든다고? 미치겠네 용발을 못만든다 못만들어? 용발을 못만들면 나는 뭘집어야되나 아 이거 참 고민되네 아 못집었어 서풍 아 못집었어 심무검어 아 너무 쓰레기같은데 아 너무 쓰레기같은데 카사스 너무 안좋아보었어 너무 별로운 느낌 아우 수호천사 나가죠? 근데 진짜 저저? 이겼죠? 아 오케이 판단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나는 카사스가 오히려 애매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 카사스가 오히려 애매할 거라 이 판단 내프잖아 폭풍을 선상해서 대체한 보자 얘는 그냥 이거잖아 카사스딘만 앞으로 빼주면 되는거 아니야? 딱봐도 카사스딘 이거 때리면 이기겠구만 그치? 떡떡죠? 다른거겠지? 침묵 걸었죠? 이 이블리만 잡으면 되는건가? 후웨인이 강적인가 오히려? 아 아니 뭐야 이 분위기 분위기 아니 개사기 캐릭터를 봤나 아니 이게 내가 왜 질려고 그러는거야 도대체 하하 의초구니가 없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질려고 하네 라바논인가 라바논은 누가 껴야되나 아 악마다 야 4악마 되는거 아니야? 이미 4악마네 야 라바논 누구주냐 나는 마법공학이 날거라고 생각하거든 오히려 지금 타이밍에 라스트 라스트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이거 누구줘 라바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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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줘요? 어 진작에 초과스2마리였어 어 튀어나오게 바꿨어 빠르게 아 카사트는 위치가 안좋다 이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다 초과스2마리였어 이거 또 설마 또 다 죽는거 아니야? 그래 이게 맞지 개어바지 내가 치는거 모두 계획될꺼야 방금전에 말이야 방금전에 말이야 아 라바논 괜찮긴한데 아 애매하네 게임은 느낌으로 하는거거든 얘가 일로 간다고 봐봐라 일로와서 그치? 야아 정확하지? 바로 반대로 바꿔줬지 요기에 바로 센스 아니겠나 싶긴해 야 느낌이지? 게임은 느낌이 일로올거 같더라고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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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릴거 같더라고 어 어땠어 나 이 센스 근데 졌다 아 아 그건 안되지 길어 길어 이게 맞다 마지막 센스 기가 막혔어 센스 좋았어요 48점 48점 저거요 마지막 그냥 안봐도 바꿀거 같더라 왠지 반대로 들어오고 싶어하는거 같더라고 1 2 2 2